저희가 공연을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그.. 이거 막 토해 토해 주세요! 저희가 무대 올라갈 때보다 한 속 긴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정입니다 빅영준! 이런 거 하세요 그럼 적당히, 이걸 적당히 맞춰서 하셔야지 여러분도 함부로 와! 그 다음에 또 화를 해봐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낮춰서 좀 길게 가시면 그리고 프레카드 같은 거 준비해온 거 있으시면 자신 있게 드세요 이렇게 수줍게, 숨기지 마시고 아, 몇 개 안 되는구나 아, 뭐 하잖아 아, 전 다 숨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꺼낼 줄 알았는데 아, 그게 그거구나 알겠어요